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어가 어서 네 그럼 다음에 봬요 맞아 닮아도 너무 닮았어 닮아도 너무 닮았어 닮아도 너무 닮았어 엄마! 어 뭐야, 엄마? 오빠 잘 텐데 왜 거기서 나와? 어 아니, 우진이 괜찮은지 보려고 근데 손에 뭐야, 칫솔? 아 아, 바꿀 때가 된 거 같아서 네가 새 거 갖다 놔주든가